자 기반길이 뚫어냈습니다 상대표 공간에 타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박주영 키워라스 박주영 스코어 1대0 박주영의 세리머니 그리고 최홍수 감독의 세리머니 함께합니다 병을 꽤 많이 세웠습니다 오스마루 골! 88번째 두퍼벨트 오스마루입니다 1대0의 에피털 오스마루의 강력한 스리킥 득점 아니바이스크 열렸어요 기회 골! 패피트 승부는 완벽히 기웁니다 부요한이 끌어놓습니다 가운데를 빠르게 아니바이스크 아니바이스크 오른발 골! 조현우를 뚫습니다 알리바이트 1대0 서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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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